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우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여우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우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 재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제사를 돕고 성막에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행해지는 정결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결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목사님, 전도사님일까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해야 했고 그것도 모자라 혹시나 남아있을 죄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될까 하여 몸을 줄로 묶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목숨을 잃게 되면 밖에서 사람들이 끌어내야 했으니까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엄격하고도 무겁고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우리 자신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바쳐서 온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경배가 무슨 뜻일까요? 경배. 공경할 경의 절배입니다. 공경하여 공손히 절함이죠.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예배함 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절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행했고 또 레위인들이 행했던 정결의식이 곧 무엇이었을까요? 나 자신이 추악하고 냄새 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고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 시절 제사에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고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해야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로 말미 아마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모두가 주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자신이 재물이 되어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곧 죽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산재물입니다. 산재물. 그것은 곧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함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도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의 삶의 이유는 부자가 되는 것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이의 삶의 이유는 명예를 얻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온갖 부귀 영화와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허무해질 것입니다. 결국 죽으면 사실 한 줌 죄로 돌아가는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많다 한들 높은 지위에 있다 한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아는 우리는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거룩한 산,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메어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메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1절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메인다라는 것은 내가 해방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하니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재물은 비싸고 좋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여러분 전부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저를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통해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인생을 바친 자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저의 삶을 통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4년에 동네 세메줄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은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시작되는 가운데 모든 공동체 안에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겨울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민둠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회복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고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같이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